아 트윕이 고장나서 지금 투네이션으로 바꿨어요 2주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라면 먹습니다 라면 드시고 나서 오이로 드세요 멀티모드 멀티모드라고 게임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기쁘지 저를 500대를 했네요 맞고요 자, 둘 여섯 와 7일째 7일째 얼마 안 했네 그럼 링피트 끼고 뭐 행동하면 알아서 운동한 걸로 치는가 보군요 행동이라기보다는 행동 맞긴 한데 링콘을 조이는 게 있거든요 조였다 폈다 하는 거 그거를 1회로 해서 카운트 하는 게 있어요 아 저번에 운동 부활을 늘려 썼으니까 오늘은 그대로 스트레칭 해요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 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 주세요 상반신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뼈를 들어 링콘에 터치해 주세요 복사뼈가 위를 향하도록 신경 써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등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발을 뻗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되돌릴 때 내쉽니다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 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시선은 아래가 아닌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반동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한 세트 수고했습니다 월드 식스 돈도 링이야 그러고 보니까 돈이 링이네 그러고 보니까 돈이 링이 링이 링이네 넘어가기 수고했습니다 포토스 포토스 밀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제스위미 포토스 포토스 우와 요っしゃ! 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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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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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타 오랫만해 포토스 뭐 신나면 먹을만 하죠 근데 저는 매워가지고 스프 한 반 정도에서 먹어요 신나면 예전에 원가 절감 들어가서 진짜 안성탕면만도 못한 타구려 라면으로 바뀌었는데 아 아 아 아 신나면 블랙 나와서 그렇게 했죠 찾아보니 재작년부터 좀 나아졌다고 하는군요 이정도면 먹을만 하긴 하지 네 해내시 마시면 부활할 수 있는 아 아 아 아 예 그때 전후긴 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흡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이틀에서 살아남아라 다 피트 되어있는거 보고 보랑, 파랑, 빨강 다 피트 삶아, 저거 더 세다 라이프 흠... 난 이대로 간가? 자! 자, 스킬을 선택해! 엉덩이 흔들기 엉덩이 흔들기 되도록 크게 엉덩이를 뒤들어봐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자 엉덩이 흔들기 엉덩이 흔들기 엉덩이 흔들기 아리아민 복부의 힘을 줘 엉덩이 흔들기 으허허허 엉덩이 흔들기 아우 아우 빼기 너무 많은 준비를 안 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주위기를 꽂고 싶으자 오른쪽 왼쪽 앞으로 20번 왼쪽 절반 남았어 왼쪽 왼쪽 앞으로 10번 왼쪽 왼쪽 앞으로 5번 오른쪽 왼쪽 그렇지, 아! 드림이 좋아! 암 트위스트 앞으로 첫번 둘 하나 최고였어 아니야 이거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허벅지로 푸쉬 노래방 가서 탱버린 흔드는 정도인 거 같은데 아니야 좋아 움직이자 다리를 모을 때는 숨을 내쉬고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대단해 오케이 최고야 좋아 움직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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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잘했어 좋아 잘했어 좋 좋아 나이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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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파이팅! 잘했어! 좋아! 마지막! 잘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복근 카드! 힘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좋아! 스킬을 선택해줘! 이거는... 호기 시켰거!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줘! 허벅지!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 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세번째 라운드 세력 얼마 안 남았으니 만세 만세 엉덩이 흔들기 되도록 크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여기를 좌우로 해주세요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앞으로 10번 앞으로 5번 퍼펙트 복근 카드 계속해서 조용 됐다 이제 한방이 끝나겠네 선택하자 힘내 스쿼트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좋아 움직이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굽히자 이게 뭐 문제 있는지 몰라도 엄청 굽혀야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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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엄청난데 좋아 다리에서 꼬리가 나 반짝거리는 땀이 정말 아름다워 아직 땀 안 나 에스 에스 베 orange 스킬 스킬 부습 최정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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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고! 뭔가 머리 잘 쓴 것 같으니? 엉덩이를 내밀 채로 진행하자! 이게 의외로 이미지보다 맞게 만들어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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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르.. 아니.. 완전 다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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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스무디 레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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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로 도작이 까진 맞는거 같네요 물조리 디스크가 날아온다 부채로 튕겨내보자 깨끗아 어이 어..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발을 넣게 벌린다 발을 넣게 벌린다 발 못하면 디스크 걸리는거 아닌가요? 너무 세게 하면 디스크 걸릴거 같은데 리디 구진녹행요 크라에 에덴 구진녹행요 크라에 구진녹행요 크라에 칠 지아 도어는 나무는 좀 더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거 담아야 할다고 생각해 봐야지 이런 듯한 다율이 슬퍼가irs을 적용됩니다. 에이! 이 날 오겠지? 1 됐다 이만 내면 돼 58 58 48 48 포워드 푸쉬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앞에 놓인 링콘을 누른다 제가 유연성이 마이너스거든요 될지 모르겠네 이게 슬롯이 너무 적어 꼭 회복 스탯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은 저지잡기 아... 개방서이스 레디 고! 탈툼이 부족할 땐 링콘을 몸 가까이 가져와서 주의당 알았을거야! 저는 잠시 트럭불도 링콘을 똑바로 세워줘 아... 탈툼이 부족할 땐 탈툼이 부족할 땐 탈툼이 부족할 땐 아... 탈툼이 부족할 땐 탈툼이 부족할 땐 와이... 에이링크 innu 배고지 대퇴사두군과 대둥군 1. 피크 스킬 다리 허벅지로 푸쉬 출발 2. 피크 스킬 3. 피크 스킬 4. 피크 스킬 4. 피크 스킬 4. 피크 스킬 드래곤님의 세상 이름이란 무엇이냐? 응? 흐흐흐 스킬을 선택해줘! 어허... 와이드 스쿼트! 한쪽에 있는 애부터 내가... 좋아! 움직이자! 힘을 구부리면 허리에 좋지 않아 좋아 좋아! 움직임 좋아! 잘했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좋았어! 웃부셔! 오케이! 잘했어! 최고야! 좋았어! 굉장해! 좋았어! 좋아!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페이스를 올려볼까? 좋아 좋아! 바로 그거야! 좋아! 파이팅! 앞으로 세 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세 번! 잘했어! 잘했어! 마지막 한 번! 오케이! 퍼펙트! 복근 카드! 계속해서 조여! 계속해서 조여! 됐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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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좋아! 하나! 둘! 앞으로 세 번! 둘! 완벽해! 복근 카드! 카리아는 복부에 힘을 줘! 또! 두 번! 그리고 또! 너무 고소해! 그리고 또! 둘! 그리고 또! 두 번! 둘! 세 번에! 초등학생때문에 두부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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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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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움직이자 다리를 모을 때는 복부의 힘을 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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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아 좋아 엄청난데 좋았어 대단해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았어 잘했어 완벽해 잘했어 좋아 좋아 훌륭해 잘했어 좋아 좋아 오케이 굉장해 좋아 좋았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복근 카드 힘을 내쉬면서 복부의 힘을 줘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아이저 스쿼트 좋아 움직이자 발끝은 배럭선 바깥쪽으로 벌려줘 오케이 배달해 오케이 최고야 오케이 눈부셔 좋았어 훌륭해 좋아 좋아 움직임 좋아 움직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바로 그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엄청난데 좋아 좋아 잘했어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오케이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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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첫 번 좋아 좋아 잘했어 앞으로 세 번 바로 그 거야 좋아 좋아 마지막 한 번 최고였어 코스프링 바드 링콘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뽑혀 이거 만만치 않은데 파이팅 그러게 크 낭땡 너ga 무조건 перв 쥐 변 들어 고 빨랑 supplоты 휼 도움이 되는 인공이야! 좋아! 맨끄랑 가리고 싶다. 잘했어! 완벽해!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았어! 운부셔!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대단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아.. 못왔드게도 난 맞다. 좋아 좋아! 좋아! 움직임 좋아! 힘들어 계속 죽을까? 잘했어! 좋아! 오케이! 잘했어! 쓰러뜨렸어! 결국 해냈구나! 계속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아 왜 녹화를 안 켰을까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전신을 길게 누려 빅토리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측정 중입니다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아 108 그대로 계속 5 5 5 5 5 5 안오른데가 팔쪽은 센게 별로 없어 암 트위스트 빼고는 하나는 누굽니까? 단명은 할머니 할머니 푸시어가 없나? 아 너무 어중간에 내 팔은 별로 없냐 싱셀버리죠 적들 없어졌다 중심시장 도전 수리 변신 풀기 자리 슬픈 고맙다 음! 음! 떡어 빠져! 적의 색을 잘 보고 스킬을 선택해! 안짠 안짠! 사과? 오! 스킬의 색이 전부 빨간으로 바뀌었다! 뱅거 뱅거도 안팁 와이드 스쿼트 자 가자 가슴을 백장 펴 오케이 엄청난데?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움직임 좋아 잘했어 눈부셔 좋아 좋아 나이스 오케이 좋아 좋아 대단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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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바로 그 거야 앞으로 3번 좋아 좋아 잘했어 같이 있어 좋아 좋아 마지막 3번 완벽해 자 스킬을 선택해 제대로 확실하게 양파를 기르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 두 개 탭은 등주의 힘이 2번 하나 좋아 절반 잡았어 앞으로 20번 둘 하나 좋아 하나 둘 하나 앞으로 3번 하나 둘 하나 최고였어 됐음 가드 계속해서 조여 일어나 스킬 하나 다 하나 되면 잘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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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 2차세! 전차 2차세! 천천히 비틀어! 천천히 제자리로! 양팔과 링크는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해! 좋아! 이제 제자리로! 저도 좀 쉬고 오겠습니다! 전사 뒤졌습니다!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비틀어! 천천히 제자리로! 앞쪽 누룩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움직임이 좋았어! 불길한 이해감이 들어와! 으아아악!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려!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려! 어? 오! 오! 오케이! 좋아! 아야! 오! 좋아! 오케이! 옮기! 예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줘! 여유옹이! 쌀기! 하다! 5, 6, 3, 4, 4, 3, 1, 2, 3, 4, 5, 4, 5, 4, 5, 5, 6, 7, 9, 9, 9, 9, 9, 10, 10, 11, 11, 11, 11, 11, 12, 11, 12, 12, 13, 12,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5, 14, 14, 14, 15, 14, 14, 14, 14, 15, 14, 15, 14, 14.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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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들어올리자 왼쪽 왼쪽 앞으로 20번 왼쪽 절반 남았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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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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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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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이거 만만치 않은데 화이팅 암 트위스트 되도록 확실하게 양손을 비춰 하나 둘 자세 개선과 어깨절린 방지에 좋아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앞으로 20번 하나 둘 앞으로 20번 하나 완벽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할 땐 쉬어 어떻게 쉬니? 만세 엉덩이 흔들기 킹 되도록 크게 엉덩이 흔들어 봐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자 재배로워 리프트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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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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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 엉덩이 흔들기! 자, 스킬을 선택해! 안세! 엉덩이 흔들기! 안세! 엉덩이 흔들기! 안세! 엉덩이 흔들기! 좋아, 좋아! 엄청난데? 좋았어! 바로 그거야! 좋았어!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로 그거야! 좋아! 앞으로 첫 번! 좋아, 좋아! 오케이! 앞으로 세 번!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마지막! 마지막! 나이스! 퍼펙트! 복근 카드! 링톤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가리기! 자, 두 분 보충도 잊지마! 과일 스쿼트! 추억! 파이팅! 부족 파이팅! 허리에 좋지 않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았어! 부셔!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최고야! 오케이! 움직임 좋아! 좋았어! 굉장해! 좋아! 좋아! 이대로 계속 해볼까? 오케이!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두세 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앞으로 세 번! 좋았어! 오케이! 마지막 한 번! 최고였어! 계속해서 조용! 오! 피곤하지는 않아? 힘내! 안트! 압수리기! 좋아! 움직이자! 들어올릴 때는 등 근육에 집중해줘! 좋아 좋아! 훌륭해! 잘했어! 나이스! 좋아 좋아! 잘했어! 훌륭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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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해! 좋아! 완벽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최고야! 좋았어! 엄청난데? 좋아 좋아! 나이스! 오케이! 너의 한계에 부전해봐! 잘했어! 좋아 좋아! 오케이! 잘했어! 앞으로 첫번! 좋았어! 파이팅! 앞으로 세번! 좋았어! 좋아 좋아! 마지막 3번! 좋았어! 파이팅! 좋아! 스킬을 선택해줘! 아트에 엉덩이 흔들기! 되도록 크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자! 둘! 하나!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앞으로 10번! 하나 둘! 앞으로 5번! 하나 좋아! 최고였어! 파이팅! 복부에 힘을 줘! 복부에 힘을 줘! 귀를 선택하자! 킴내!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결국 해냈구나! 긴장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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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빅토리! roof!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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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비틀어. 천천히 제자리로.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동글들이 때리고 쉽게 생겼네. 좋아. 계속 그대로. 복근 가드. 링콘을 조일 때는 발을 살짝 굽혀. 링콘을 조일 때는 발을 살짝 굽혀. 와이드 스쿼트. 좋아. 움직이자. 빔을 구부리면 허리에 좋지 않아.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엄청난데? 잘했어.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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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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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좋아. 좋아. 좋았어. 굉장해. 좋아. 좋아. 훌륭해. 오케이.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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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좋아. 좋아. 파이팅. 할 수 있어. 오케이. 앞으로 첫 번. 잘했어. 좋았어. 앞으로 세 번. 좋았어. 바로 그 거야. 마지막 한 번. 오케이. 최고였어. 카리아는 복부에 힘을 줘. 피곤하지는 않아. 힘내. 와쓰다. 디저트. 사이드 앵글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비틀자. 고화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고화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우이거즈. 전혀 후이는데.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틀자. 내장의 피로해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웬일로 이런 고난이 불을 즐겼듯. 천천히 제자리로. 잘 해냈어. 복근 카드. 공격력. 공격력. 계속해서 조여. 무언가 터무니없는 짓을 벌일 것 같아. 여기선 강력한 가드를 배치는 수밖에. 엉덩이를 낮춰. 제자리로 movement 링크를 세게 조이면서 다리를 계속 투자. 뭐야, 지금들 아까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터진 거 아니에요 전사 이 자세 천천히 비틀어 천천히 제자리로 엉덩이를 낮추고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비틀어 천천히 제자리로 초골을 양옆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제자리로 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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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선택하자! 힘내! 정사 1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뜨거운 배틀이었어! 수고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빅토리 1과 2, 3, 1, 6, 3 천천히는 으납이 으납이 글쎈 이 으납은 으웅 gang 평소에 가볍게만 나오더니 평소에 가볍게만 나오더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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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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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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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 드론에브 메랑 언더스코어 리비 이건 뭘 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좋아, 가자! 드론을 선택해서 공격해! 중국의 설날 봉투입니다 자, 가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붙이자 좋아! 완벽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굉장해! 잘했어! 움직임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눈부셔! 좋았어! 최고야! 오케이! 잘했어! 엄청난데? 좋아, 페이스 업! 좋았어!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앞으로 다섯 번!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 두 번! 오케이! 바로 그거야! 마지막 두 번! 완벽해!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줘! 최고끼 부들고기! 사이드 앵글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비틀자! 천천히 제자리로! 척추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이야! 좋아! 이제 제자리로! 좋아! 과오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틀자! 높은цы 가요! 천천히 제자리로! 고화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잘 해냈어!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되도록 확실하게 양쪽을 기출해 갈아줘! 갈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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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줘! 뜨거운 패틀이었어 수고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초리! 지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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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광역히도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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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맛있겠다, 두 극둑! 하... 다 됐다! 녹차를 짜서 만들어! 저렇게 짜줄 때야! 짜줄 때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아... 하면... 자, 시작한다! 만난 스무디를 개걸스러운 노마 부자처럼... 눌러! 맛있는 느낌이 날텐데... 계속 해보자! 다 됐다! 다 됐다! 바로 그 거야! 초이 이건 뭐야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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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는지 몰랐던 겁니까 저 자세를 몰랐다 저 자세를 몰랐다 진짜 정말 짜증나 무슨 말입니까 1 2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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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거의 근육이 집중하셔서 움직여. 하나, 둘, 하나, 절반 잡았어. 앞으로 20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둘, 앞으로 6번. 둘, 하나, 앞번, 첫번. 둘. 최고였어. 최고였어. två, 하나, 둘,иной, 어머 différents. 하나, 둘,oto, jednak. STEVE THAN 선택해! 만세스쿼트! 자, 가자! 매끈한 다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야! 오케이! 눈부셔! 오케이! 바로 그거야! 좋아! 굉장해! 좋아, 좋아! 대단해! 좋았어! 훌륭해! 오케이! 좋아! 엄청난데?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페이스 업! 좋았어! 좋아! 할 수 있어! 잘했어! 앞으로 다섯 번!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세 번! 오케이! 근육이 기뻐하고 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히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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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마! 자, 가자! 스피드 선택해서 공격해! 전사 이 자세! 천천히 비틀어! 천천히 제자리로! 팔꿍을 바깥으로 돌릴 때는 다시 팔짝 펴!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비틀어! 엉덩이를 낮추고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 천천히 제자리로! 퍼펙트! 벗근 카드! 살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자, 스킬을 선택해! 엉덩이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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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숨을 기둥하시면서 다리를 굽히자 오케이 움직임 좋아 좋아, 좋아 최고야 잘했어 굉장해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았어 완벽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오케이 좋아 훌륭해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좋아, 페이스 업 좋아, 좋아 잘했어 파이팅 좋았어 앞으로 다섯 번 앞으로 다섯 번 잘했어 좋아 앞으로 세 번 좋았어 좋아 마지막 한 번 좋았어 최고였어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저는 낮잠 좀 자고 오겠습니다 운동하고 쉬대요 사이드 앤들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비틀자 천천히 제자리로 소화균형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틀자 천천히 제자리로 소화균형의 향상 스팸치를 구부린 앞쪽 발의 무릎에 걸어줘 항상 발의 무릎에 걸어줘 잠시 Ooooh OTT 수고했어 수분을 보충하자 동전 동전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토리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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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엉덩이 엉덩이를 조심해! 개가지! 무르프 끝까지 굽힌 다음에 두 옷 걷어봐! 2 waistband 4mm Sugg 5cm 4ər tidak lipat 이제 조금 남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프겠지? 손 위에 적부터 쓰러트리는 게 좋겠어. 적의 색을 잘 보고 스킬을 선택해. 아프겠지? 손 위에 적부터 쓰러진 게 좋겠지? 아프겠지? 손 위에 적부터 쓰러진 게 좋겠지? 아프겠지? 손 위에 적부터 쓰러진 게 좋겠지?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았어. 엄청난데? 좋아. 좋아. 굉장해. 좋아. 좋아. 페이스 업.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오케이. 파이팅. 앞으로 다섯 번. 좋아, 좋아. 좋았어. 앞으로 세 번. 바로 그 거야. 오케이. 마지막 한 번. 좋았어. 최고였어. 최고였어. 링콘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둘 선택해서 공격해. 만세 스쿼트. 자, 가자. 요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오케이. 눈부셔. 좋아, 좋아. 잘했어.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훌륭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엄청난데? 좋아, 좋아. 대단해.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아. 훌륭해. 좋아, 좋아. 훌륭해. 나이스. 잘했어. 완벽해. 좋아, 좋아. 비스빌 올려볼까?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다섯 번 좋아 좋아 앞으로 세 번 잘했어 좋았어 마지막 한 번 나이스 퍼펙트 오케이 보자 당황하지마 혁실하게 조준해 좋아 좋아 수분 보충도 잊지마 사이드 앵글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비틀자 천천히 제자리로 힘든 자세지만 지방연수에 효과적이야 좋아 좌우를 바꾸자 잘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틀자 천천히 제자리로 앞쪽 발에 무릎에 걸어줘 잘 해냈어 복근 카드 눈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빙콘으로 가능한 만큼 큰 원을 그려봐 빙콘으로 가능한 만큼 큰 원을 그려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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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위로 쭉 느린다고 생각해 돌려 절반 담았어 돌려 앞으로 두 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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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섯 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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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복근 카드 계속 비춰줘요 계속 온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할 땐 쉬어 만세 압수리기 자 가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침자리로 오케이 눈부셔 좋았어 최고야 오케이 바로 그거야 오케이 잘했어 움직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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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해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대단해 오케이 움직임 좋아 좋아 엄청난데 오케이 좋았어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잘했어 좋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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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첫번 바로 그거야 오케이 앞으로 세번 좋았어 좋았어 마지막 한번 오케이 최고였어 최고였어 탈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좋아 좋아 스킬을 선택해줘 좋아 스킬을 선택해줘 만세 엉덩이 흔들기 그대로 크게 엉덩이를 흔들어봐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편을 들 때는 허리가 젖히지 않도록 둘 하나 전반 남았어 좋아 앞으로 20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둘 앞으로 10번 하나 둘 하나 앞으로 15번 하나 둘 완벽해 복근 가득 숨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숨을 내쉬면서 빙콘을 내리자 잘했어 최고야 좋아 좋아 잘했어 하나 하나 숨을 내쉬면서 빙콘을 내리자 좋아 몸을 많이 움직였어 나이스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학교 예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스태틱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링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발을 벌리고 양팔을 들어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당기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스트레칭해 주세요. 자세를 바로잡고 손을 바꿔 반대쪽으로 기울입니다.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늘려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양손을 들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눌러서 팔뚝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호흡을 계속하며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교차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 왼쪽 다리 뒤를 늘려주세요. 그대로 잠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몸을 일으켜 다리를 바꿔줍니다. 반대쪽도 느려주세요.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합니다. 몸을 허리부터 차례로 천천히 일으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손은 허리에 댑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 종아리를 스트레칭해 주세요. 발을 바꿉니다. 중심을 앞으로 옮겨 반대쪽도 느려줍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머리 뒤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목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목을 세우고 손을 바꿔 반대쪽도 느려줍니다. 목부터 어깨까지 스트레칭 되도록 집중해 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얼마전의 요금으로 다 무릎을 그려줍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링키트 운동은 여기까지 이따 다시 방송 켜겠어요 안녕